도끽이나 딴딴로이터 도끽이나 딴딴로이터 도끽이나 딴딴로이터 일정아 일정아 구독과 좋아요 꾸링 눌러주실거죠 앙 도린이랑 도린이랑 나린이랑 뭐? 나린이랑 뭐? 같이 놀아야지 도린이 여러분 큰일이났어요 옷이 없어요 뭐라구요? 옷이 작아요 맞아요 우리 나린이 나린이 어떡하죠? 자 여기 보시면 이게요 작년도 아니고 봄에 샀던 옷이에요 근데 우리 나린이는 그래도 딱 맞긴 한데 이분께서 너무 작아요 한번 대볼까? 여기가 이렇게 입으면 보세요 여기 발목이 이만큼이나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안입고 대보기만 해서 그렇지 이렇게 입으면 정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왜 이렇게 키가 많이 크셨습니까? 몰라요 몰라요? 우리 나린이 키 얼마나 큰데 한번 볼까? 이게 2019년 1월 13일이니까 저희가 한 2월달 3월달에 샀거든요 지금 엊그제 재했을 때 여기였어요 몇 센치가 큰거야 지금 5cm는 큰 거 같아 6cm 5cm? 뭐지? 엄마 나린이는 이만큼 커 까치발 들구요? 저기요 까치발 들구요? 우리 나린이도 여기있다 여기에서 나린이도 많이 컸네요 5cm 컸어요 안되겠다 옷 써러 가야겠다 오케이 우리도 가자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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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? 자 이제 옷 사러 왔는데요 여기 어디야 나린아 달인아 여기 어디야 나린아 달인아 여기 어디야 동대문 우와 동대문 처음 와 보지 주니어는 나다 여기 나다린아 나다린 좋아하는 스팽글 옷이랑 브로스타즈도 있다 대박 대박이라고 써있어 대박이라고 여기 나린이 달인 사이즈 있네 주니어입니다 엄마 달인이 저 아이언맨으로 아 저거 저거? 저거는 입체 아 이렇게 입체 자 이거 샀습니다 아이언맨으로 애들아 너네꺼 니가 들어 너네꺼 니가 들어 아 여기는 아동복이 아닌데 아빠 왜 여기 온거지 저기요 토니님 애들 옷 사러 온거 아니에요? 여기 남성복 같은데요? 아이쇼핑 아이쇼핑 아이쇼핑인거죠? 온리아이쇼핑인거죠? 온리아이쇼핑 그쵸? 통짜잖아요 보는건 보는건 통짜잖아 네 다현 아빠가 보기만 할까? 네 애들아 아빠가 없어졌어 네 아빠 없애로 뵌 거 아니야? 진짜 보기만 한다고 그랬는데? 아빠 없어, 아빠 없어, 아무 데도 아빠를 찾아라, 아빠를 아빠 찾아 아빠 어딨어? 전화해봐 전화? 되게 웃긴다, 막 없어져 어디야? 어 진짜 갈게 저기요, 뭐 하시는 겁니까, 여기서? 저 아디다스 매니아에서 아디가 좀 살아왔는데요? 뭐야, 아까 보기만 하신다면서요? 방금 사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? 여기 장롱나왔나? 공짜잖아요, 보는 거는 보는 건 공짜잖아요 드디어 아동복 매장으로 왔습니다 선바지 같은 거 얘네들 사이즈가 있... 다 있어요 여러분 되게 예뻐요 아 귀여워, 바지 봐 아 레온! 아 귀여워, 바지 봐 레온 레온 이보 봐 하고 싶어 아, 어머 학교에 이걸 입고 온다고? 학교에 이걸 입고 온다고? 응 다린아 응 이게 제일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하하하 포인트가 이거예요, 그치? 너무 살겠다, 진짜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보자, 다린아 아빠 어 있잖아 어 아 이거 알아 어 아 아 아 아 쳐다보지도 않아 왜? 쳐다보지도 않아? 아니, 대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난 못 때리고 있었어 저런 조끼는 별로야? 오빠 조끼 괜찮지, 저런거 저런 조끼 어 조끼 괜찮은데? 말은 벤 푹 아 여기 길거리 음식이 있어요 동대분 하면 길거리 음식 아니겠어요 조작 depuis 이거는 닭꼬치인가요? 네 닭꼬치 하나만 주시겠어요 우와 닭꼬치 딭쓰 응 먹어 먹어 닭꼬치? 먹을래? 엄마 나의 닭꼬치! 저는 이거 소떡소떡 먹을 거예요 닭꼬치 두 대랑 소떡소떡 우리 다린이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좀 치킨 맛이야 좀 치킨 맛이야? 닭꼬치니까 치킨 맛이지? 뒤에서 얌전히 먹고 있는 우리 다린이는 맛있어? 엄청 커 닭꼬치 자 여러분 저는 손떡손떡을 먹어볼게요 이거만 먹어봐 이거 조금만 먹어봐 맛있지? 바꿔먹자 뭐라고? 바꿔먹자 이거 먹고 싶어? 알았어 바꿔 엄마 이거 줘야지 뭐야 왜 안줘 왜 안줘 어 아 진짜 자 여러분 다린이 지금 옷 사고 나왔는데요 신나서 지금 무대에 올라가서 막 뛰고 있어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뭐하는거야 다린이 집에 가셔야죠 집에 가셔야죠 이제 저기요 여기서 이러지지 마시라고요 집에 가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나린이 다린이가 동병원에서 옷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옷을 샀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첫 번째 옷을 입으러 갔습니다 자 다린이 먼저 나와주세요 모델 워킹으로 핑크 소녀인데 어 맘에 들어? 어 응 자 우리 다린이 모델 워킹으로 나와주세요 모델 워킹 어 그게 모델 워킹이야? 응 너무 가까워요 뒤로 가까워 한 바퀴 돌아주세요 예 어때 맘에 들어? 응 자 1번 입니다 누가 더 예쁜가요 1번은 자 멋짐 뽐내 멋짐을 뽐내야지 토린이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주죠 두번째 코디 다린이 나와주세요 우와 어 이거 뭐야 와 역시 아이언맨이에요 팽글 어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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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린이 등장 짠 아 아 빨간색 나린이 빨간색 아이언맨에서 어 똑같구나 둘이 똑같아 똑같아 오 여러분 2번 코디에요 뭐 색깔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지만 누가 누가 더 예쁜가요 자 그리고 여기다 추울 때 추우면 이거 입으면 딱이에요 딱 자 만원 주고 샀습니다 조끼 하하 지나나는데 만원이라고 써있어서 오 단축하이 잘가봐요 자 다 입었으면 뒤돌아주세요 오 야 조끼 이쁜거 특이한데 이쁜데 오 따뜻해 좋아요 응 자 세번째 코디 나린이 나와주세요 오 브로우스타즈 오 브로우스타즈 이것도 변합니다 오 얘네는 뭐야 스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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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온티 사달라고 쪼르고 쪼르다가 안사고 이걸로 협상을 했습니다 오 이뻐 오 얘는 레온 레온이다 누나보다 엄청 덥세 하하하하 잘 지내봐요 짠 시작 오 오 여러분은 레온을 더 좋아하시나요? 스파이크를 더 좋아하시나요? 오 오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자 토린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린이 다린이 옷이 다 작아져서 예쁜 옷들을 몇 개 사봤는데요 어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요 나린이 다린이처럼 쑥쑥쑥쑥 자랑하길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해주세요